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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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뭐 급속에, 이거. 일어놔라게. 아이고, 시끄러, 저번로 짠다, 진짜. 나신다, 막아. 이거 못하게 해, 진짜로. 아이고, 너도 마치 일어놔라게, 이거. 아이고, 뜬거다니, 이런 아들들 둘이나 이거 해봐, 그래. 야, 너들 맨날 담아 혼나잖아. 아이고, 나신다. 짜증나. 왜, 왜, 왜. 아이고, 뜬거다니, 이런 아들들 둘이나 나라신구나 팔자여게. 아이고, 발도다니, 이거 늙은이가 오래 살아가네, 이거. 어느 년에, 아이고, 착하다. 아이고, 그 발 다 씻어주는다. 아이고, 그 발은 나냥으로도 씻어지는다. 좋습니다, 어머니. 아이고, 귀여워, 고생이야. 행임자만은 어떤 거니, 어느 년에 죽어 살건디. 이거, 펀치고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이두왕이 어멍 때문에. 아이고, 착하다, 나도 착하다. 아이고,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 이렇게 발도 씻겨드리고, 제가 고사리도 거꾸로 하고, 이렇게 효도할 수 있어서 저는 너무 좋아요, 어머니. 이야, 이거 착하다, 나도 착하다. 건강하세요, 어머니. 어. 너 때문에 오래오래 살아 좀 싶어다. 네. karena 재미없다. 네. daddy's idealה vibe кого! 네. 네 혼자 가기 마시고 아이고 역시 우리 양님은 기가 막혀 아이고 좋다 양상님 우리도 뭐 하나 하긴 해 다 될 건데 예 그리어 근데 나는 농사 날 키워 내 어디 음악으로 왔듯 성공해서 집안도 키우고 너도 내가 잘 켜 볼게 있어 보라게 아이 형이 이제 그만 없으게 형이 그 음악가 키는 갔던 그 팔아먹은 바심이 있겠고 너 무슨 말을 형한테 그추를 가나게 어 아니 말이야 말은 말이지 형님이 형 구실한게 뭐 이수가 아닌게 아니라 형은 형 때문에 난 대학도 못 갔어 대학은 나 때문에 못 갔나 니가 공부 안하고 점수 안 나서 못 갔지 네 형 나 학교들 때 얼마나 공부 잘 해놨는 줄 알아 누가 참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형이 집이 또 다 갔다니 때문에 난 대학도 못 가고 난 들도 고마다 대학 못 갔어 들도 고마다 니가 뭐 진짠 줄 알겠네 에일 술이나 먹어버려야 해 진짜 에이 아이고 형님들 소왕수다 예 아이고 좋게 오람만이다 예 어디 갔나 아 어머니가 좀 아프셔갖고 예 제가 대신해서 고사리 캐러 산으로 감수다 이케 야 이제 누두가 고사리 꼬부다 먹나게 사먹으라게 사먹어 자 기왕 오랜만에 마시나 저 막걸리 혼자 나고 가라게 아예 아예 됐어 다해 아예 수고들 합소 자 이 뭐 어떤 차인 건 일주일 서울 갔다 왔다는게 서울 사람 다 됐어 다해 개매냥 아이 마 배려 버리신게 아이 아이 아이구 양 요 동네 양 동우 괜한 나이에 양 매달 고사리꼭 그래다니 없애 걔인 어머니 아따 주고 컨 데 아이고 어린 때부터 막 착하고 얌전했는데 지금 같으면 대통령 상이나 줘야 될 건데 아이고 나도 1년만 젊하시니냐 이산저산된기만 고사리를 꺾을 건데 젊은 땐 고사리 너댓것이 꺾었으다 괜한 저 집이 따더건 두 개씩이나서는 고사리 척 꺾어왔실 때쥬 아이고 고사리 꺾으려 된기비랑 뭐랑 나팔벌레만 댕기면 수술이나 먹은 광절라 아이고 걔나 병염성 지금 친말이라게 아이고 병염성게 아 이게 이사람 앞이사람 걷지 마라 가슴아팡 아이디 크라 아이고 지랏 야아 이거 훑다 야아 야아 우리 어머니랑 같이 왔으면 참 좋아하실건디 아휴 우리 어머니봄이 쉬면 좋아하시겠다 하아 또 고사리 같다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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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순 까먹였네 아이고 그저게 우린 산다 이게 좋다 회장님 어떨한거지 내가 이재형으로서가 아니라 니 형으로서 얘기하는데 너 요즘 하는게 뭐하냐 좀 돈도 벌어 그래 장계도 가고 직장도 가고 동호기는 효도도 잘하는데 너네 뭐임지 니네 형은 왜 하시 아 아까 치기 시에 뭐 봉사활동을 거래는 막 나팔들락 나갑디다 너네 형이가 똑같애 똑같애 어? 어떤 경사를 하시나? 니네 어떤 걸까 보기지 아니 효도는 돈이 이사다 할 거니까 우리 돈도 없고 뭐 가진 것도 하나도 없고 그니까 이사올때면 형 오면 저 은나팔 어떤 포랑이네 그걸로라도 효도 없으며 아이고 어몽 좋은 생각 하라게 오늘 아주 많이 따스다게 어머니 어게 훅은 걸로 못 끓는 걸로 잘려왔지 아주 훅은 고사리 제가 다 쓸어왔서 다게 어게 아이고 너 가는 데는 사람 두어서냐 처음 잘 꺾었지 압오름 갔다와서 네 압오름 갔다 왔어요 아이고 저 집인 고사리도 아들 차 커 난 다 꺾어왔구나 우리 집인 고사리도 험게기여시 내일 무리 쉽게 돌아오는디 고사리도 험게기여시 어떤 허면 좋고 아이고 저 아들 차 큰 집인 다행이야 아이고 우리 집인 어떤 허면 좋고 아이고 다행이야 Ooh black man force 부인이 기존의 마 아 아 왔다 이 우리 어차피 즉 준비에 나와 신안에 뭐 두기 보다 더 하얀 땅 많이 효도의 이렇게 정해야지 게 예 근데 나도 효도 참 좋다 만을 더 안해봐서 피치 건가 이거 각자 하지 마세요 나 줄일 때부터 그 산일에 호루에도 세뇌씩 올랐던 사람이오다 어디 가면 뭐 이 꼬들 옛날 두뇌기 잡으러 가면 고사리 봐서 나갔다 아 진짜 예 보고 이제 딱 비상 신경도 좀 했다니까 물기로 올 때 먹을 걸 요걸로 탁 행예 보고 오늘 예 예 저녁이 소감수도 하는 날 안좋고 하기에 확 갔다 와 우리 그 고집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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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자네들 고사리 꺾으레 가진 힘쯤 하는 고사리 꺾어질 건가이 개메이 어몽 생각해 온 고사리 꺾어진 하는 것 알문디 제발 지리라도 일러불지 마라 오심 아이고 걱정이 됨죠 아이고 참 아이들도 참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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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윽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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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의 총무님 내 아들 용형과 경보가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습니다. 두 청년을 보신 분은 이사무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형과 경보야 용형아 어디 가시게 아이고 어디 가시게 아이고 어디 가시게 술 말 먹음 쨍매라라다구나 아이고 어디 가시게 아이고 뜨거니 좋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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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고사리를 꺾으러 갔던 40대 형제가 아직도 귀가하지 않아 마을 사람들이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박창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용형아 경보야 용형아 경보야 우리 아들께 어제 들어갔나 딴 초자 안 남수다게 초자 집속이야. 아니에요. 고장 안 들어왔구나. 어제 성제가 고저리고 그래 초자 집단에게 우리 강의 안심해 처리셨으면 이게 우리 강의 안심해 쳐다 주면 이게 우리 강 이상은 이다 척게 모자들어. 우리 강의 안심해 쳐다 주면 이게. 우리 강의 척게 이게 쳐다짐처럼 이게. 동대 사람이 다 강의 척게 가게. 쳐다리 가게. 쳐다리 가게. 쳐다리 가게 한 거.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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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